배수지의 설비 교체 작업에 따라 광양 신도심 일대에 9시간 정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됩니다. 광양시는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중마동 태완노블리스와 부영 1차, 우린필류 아파트 등 저지대 지역 일대에 단수 조치가 내려진다며 시민들의 대비를 당부했습니다. 광양시는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광양 마동 배수지의 밸브를 철제해서 스테인레스 제재로 교체하는 작업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.